어떻게 사랑님 괜찮죠?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봐서 목을 풀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뒤에 단계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날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 근데 오늘따라 손님이 많아가지고 왜 저녁때 나오게 하는게 내가 원래는 맨 앞에 나가는데 선수들이 또 사람 많으면 선수들이 나가고 그래요 난 선수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돼야 그래서 우리 품바님들 너무너무 또 너무너무 있잖아요 잘하고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정말 웃깁니다 걸어가는 거 봐도 웃깁니다 그냥 그게 품바 아니겠어요? 영수가 가리힐 좀 오므려줘 어떤 새끼가 언제 왔다 갔는지 기억도 없어요 근데 미안해 가리힐 벌리고 있으니까 근데 남자가 벌리고 있으면 내가 얘기하기가 좋은데 여성들이 벌리고 있으니까 아주 거시기하네 저기 그 한국의 사랑하고 몇 개 갈게요? 오지않는님 그리고 그 뒤에 인생길 라그네길부터 빠르게 한 번 내려가지고 여자에게 한 번 내려서 히스쿨으로 한 번 갈게요 한 두 개만 갈게 한 서너 개 갈까? 구울기가 빠졌다 여기 반 나눠가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대결 좀 하자 자 박수 세 번 시작 누가 네 번 쳤냐 내일 병원 좀 가봐야겠다 하하하하 자 여기 쪽에 여기 쪽에 반 언니 기준 해봐 그래 기준 좀 크게야 꼭 이쁜 년 들어 그래 자 여기 박수 세 번 시작 누가 네 번 쳤냐 하하하하 자 이쪽에 박수 한 번 시작 한 번 치라고 했잖아 하하하하 자 박수 한 번 치지 마세요 박수 한 번 시작 호봐 정신 안 차리고 있어 자 한 번 치지 마 이쪽에 자 박수 두 번 시작 하하하하 너 세 번 쳤다 하하하하 자 박수 한 번 시작 야 잘했어 자 오늘 여기 반수 안 입꼰 사람 박수 한 번 시작 야 딱 많다 반수 안 입꼰 사람 이 쪽에 봤지 반수 안 입꼰 사람 박수 한 번 시작 봐라 여기 많잖아 항상 정신 똑바로 차려 내 말을 잘 안 듣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? 자 우리 서너 곡 한 번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음악이 빨리 안 나오잖아 박수 없으니까 자 4분의 3은 자 박수 세 번 시작 계속 쳐 계속 쳐 자 한국의 사람 갑니다 둘이서 얼어놨니 넌 보던 일 밤이 지금 넌 나야 셀풍의 한 밤 아이씨 회장님 뭐지 차라리 날 가져가세요 좋고 당기는 돈 많은 사람 아홉게 오면서 한국의 사람 감사드립니다 오빠 너는 또 언제 왔냐 내 고감 삑삑거리네 죄송하요 오빠 여기로 와 오늘은 또 집구석이 별로 안 좋아 만원짜리는 감사합니다 오빠 어디가 걸려도 바람 때도 절대 걸리지 마세요 자 박수 박수 내 오늘 밤 차이 불쌍한 그대 한 아래 예쁜 아홉 내 박수 흘러가도 내 맹세 난 아무것도 안팔아 흐리와다 흘려와프고 정대 나가도 살지 못한 당부의 사랑 영이야 잘하더라 이제 영이야 잘하더라 그래서 비어치지 잘했겠네